솔직하게요. 처음에 서현진 선배님 뵀을 때는 정말 아름다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 개인적으로 제가 꼭 언젠가 연기할 수 있다면 서현진 선배님과 꼭 연기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첫 촬영 때 행복감도 잠시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긴장이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또 선배님께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배려를 해주신 선배님 맞아요. 그렇게 했습니다. 솔직하게요. 네. 처음에 서현진 선배님 뵀을 때는 정말 아름다우시다.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